좋아요, 구독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은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K-컨텐츠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넷플릭스 측에 대규모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나 바닥을 좀 딛고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9만 7천 5백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좀 올라서 매수가에 닿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넷플릭스가 3조 3천억 K-컨텐츠에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자, 수급을 보면 지금 K-컨텐츠 관련지들이 지금 매도세가 나와 있어요. 쇼박스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뉴스에 열심히 팔고 있는 경우고요. 오늘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쇼박스 장중에 17%인가? 26% 26%가 폭등을 했다가 빠지고 있는데 누가 파는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죄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셨던 스튜디오 드래곤 경우도 지금 보면 퍼럭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화 시스템하고 뭐가 틀린지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나오죠? 얘는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명란저 차트라고 그래요. 빨간색을 지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그러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에서는 못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나오긴 했는데 호재 뉴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뉴스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호재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개인들한테 호재 뉴스 주고 너네들 다 가져가라. 어차피 우리는 계속 팔았으니까 우리는 관심 없다. 너네들 다 가져가라 하고 물량을 넘길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 그냥 그 느낌에 들어서 그런데 그리고 호재라는 거는 이렇게 딱 3조 3천억 큰 돈이죠. 3조 3천억 얘기 나오고 끝나면 그건 호재로 쓰이기가 어려워요. 재료 소멸이 된 물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나왔으면 계속 울검 먹을 수 있는 그런 재탕 삼탕을 할 수 있는 재료였는데 K컨텐츠 하다가 일단은 1천억을 투자를 하고 또 내년에서는 5천억을 투자를 하고 내후년에서는 1조를 투자를 하고 계속 상황 보면서 계속 투자할 생각이다. 그랬으면 호재가 좀 더 먹히면서 강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벌써 다 말해버렸잖아요. 패를 다 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원래 그래요 원래 과거에서부터 무슨 삼성에서 300조를 투자한다. 500조를 투자한다. 말 뱉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밀당을 하면서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은 3조 3천억을 투자를 하지만 내년에서는 10조를 투자할 거다. 그리고 돈도 지금 마련이 안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100조까지 넣을 거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500조 혹은 1000조까지도 투자할 생각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면서 막 움직일 텐데 지금 딱 그렇게 꼴랑 3조 3천억 투자할 거다 얘기 나와버리게 되면 대부분 뉴스는 그게 몇 년치라고 하더라도 뉴스가 나오는 순간 오래 못 가요. 1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고 3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뉴스라는 게 그래요. 나오면 그냥 거기서부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급도 꼬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스튜드로 들으려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일단 느낌적으로 좀 다가오네요. 그래서 일단 전조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6만 원 자리를 한번 보여주려고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딛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딛고 다시 오르면은 V자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횡보하겠죠.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하다면서 나중에서는 다시 9만 원 다시 올리기는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차트입니다. 아직 박스권에서 우상향으로 돌리려면 올해 내내 계속 우하방으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의 저점을 일단 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점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박스권의 흐름인데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나중에 8만 원 8만 5천 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현재로서는 수급도 꼬여 있고 이게 또 무거운 종목이라 얘도 2조짜리 종목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매수가는 1만 7천 원에 7%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행 관련 주 좀 언제나 힘을 내줄까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럴 땐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에어부산, 그 다음에 TA홀딩스 그러니까 여행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까지는 잘 버티다가 어제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TA항공, 그렇죠? TA홀딩스 금요일까지는 잘 버텼어요. 수급도 괜찮았고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쪽도 버티지 못하고 지금 물림목이 세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반등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행철도 됐고 항공사 실적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티켓팅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비행이 없을 거예요. 다 지금 꽉 찼을걸요. 지금 물가 때문에 비싸 비싸다 하지만 놀러 가시는 분들은 다 놀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그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해외여행 뭐 이런 이슈가 돼가지고 코로나 풀렸잖아요. 그럼 다시 항공주들은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에 공약한 거는 크게 봤을 때 그렇죠? 크게 봤을 때 이 정도 빠졌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코로나 풀린 이후에서의 실적에 대한 그리고 지금 여행 수요가 또다시 몰리게 되는 상황들로 다시 뉴스들이 나오면 지금 당장은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러시아의 관계도 냉랭해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가장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